여러분 안녕하세요. 박은정 강사입니다. 오늘은 우리 듣기 가운데 듣기 3부분 12번째 강의로 진행을 할 건데요. 오늘 우리가 볼 부분은 설명문입니다.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우리 11강에서는 무엇에 대해서 공부했었죠? 그쵸. 서사문이었어요. 조금 쉽게 하자면 이야기글이었거든요.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다든지 혹은 감동이 있는 이야기들이 주로 나온다라고 얘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. 오늘은 설명문인데요. 설명문은 말 그대로 있는 사실을 설명하는 문장이에요. 오히려 이야기 문보다 더 쉬울 수 있어요. 왜냐하면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보고 묻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. 실제로 문제 유형들은 어떻게 나오는지 그리고 우리 실전 문제 풀면서요. 아 이런게 설명문이구나 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감을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이것만은 기억하기 잠깐 보고 갈게요. 설명문에서 주제는 대부분 첫 문장 혹은 마지막 문장에 있다라고 되어 있네요. 설명문은 말 그대로 설명하는 문장이거든요. 이렇게 설명해 드리고요. 이것만은 우리는 이것만 원하는 문장에서 주제할 것입니다. 제가 읽어봤습니다. 여기 보면 그렇습니다.